고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. 부인인 배우 전혜진 씨가 상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고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애뉴 엔터테인먼트는 이선균 배우가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.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늘 길이 없다.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장례는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수연, 윤택, 장성규, 조진웅, 조정석 등 다수 연예계 동료들이 비보의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. 앞서 고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지난 27일 숨진 채로 차에서 발견됐습니다. 발의는 29일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입니다.